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무대체내로다라 무하이니 바부 어리석어서 꿈속에 살 때에는 분명히 육치, 육도가 있더니 깨닫고 보니 텅 비어서 삼천대천세계에 아무것도 없더라 옛날 조사선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살 때는 육치가 있다 육치는 무엇인가? 육도 우리가 교리법문 시간에 많이 들었죠 육치라고도 하고 육도라고도 하고 그 육도가 어딘가 하면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검생에 지은 대로, 업을 닦은 대로 가는 데다 그래서 업을 잘못 지으면 지옥에도 떨어지고 또 아귀에도 떨어지고 아귀는 뭐예요? 배가 고픈 거 배가 고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 요즘 좀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져서 먹을 거 없는 집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배고픔에 시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배가 음식은 먹을 게 있어도 식도나비가 고장이 나서 못 먹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아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생은 뭐예요? 소나 개나 돼지나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수라, 쌈박지라는 거 투쟁 이 인간계에서도 투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자기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뭐 전쟁만 투쟁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우리가 늘 뉴스에 보는 국회에 올라가도 매일 투쟁하는 거죠 투쟁은 또 아수라, 수라라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세계 인간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 인간에게는 또 마음속에 다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는 또 거칠 줄도 알고 바로 잡을 줄도 알고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복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복도 짓고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게 다 없어지고 그러면 나쁜 생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수행해 놓은 건 다 어디로 가고 또 자기도 모르게 지옥과 아기와 축생, 수라를 헤매게 된다 그래서 육도윤회라 그래 우리 중생들은 육도윤회 여섯 군데를 돌고 돈다 마음을 착하게 먹고 보살행을 잘 하면은 천상에 갔다가 그게 영혼이 좀 못 있고 또 타락해서 딴 생각을 하면 또 떨어진다 그래서 천상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아기에도 갔다가 수라에도 갔다가 그러는 게 우리 중생이라 그래서 중생은 여섯 군데를 항상 돌고 돈다 맨 처음에 조사스님이 계속해서 말씀한대로 어리석어서 중생의 마음으로 살 때는 이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수행을 잘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사실은 없는 거죠 지옥, 지옥, 아기, 축생 이게 무슨 요즘처럼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지하철을 따고 어디가 내리면 지옥이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얼마를 갖다 내리면 천당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서 가는 거다 지어서 간다기 보다는 내가 지으면서 수용을 받는 거에요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보살행을 하면은 천상을 누리고 천상 항상 기뻤고 즐겁고 하는 그런 세상을 수용을 하면서 사는 게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갈 행을 잡고 하면은 금생에 이 몸띵이 가지고 지옥 생활을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아기 생활을 업을 지으면은 또 이 몸을 가지고 아기의 몸을 마음이 아기의 생활을 하는 거에요 또 수라의 업을 지으면은 공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비하고 질도 하고 또 투쟁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만 자신이 아수라 세계에서 사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도를 연애를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내 마음 속에 부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항상 그렇게 육도를 연애하면서 삽니다 죽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축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짚고 마음으로 받는 거에요 여기 모이신 분은 지금 이 시간엔 다 보살의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천당을 수용하고 산다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세계에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수라와 인간이 곳곳이 그냥 뒤엉켜 있다 지금 부산 시내도 나가면 지옥과 아기와 축생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 체리해야 할 것은 윤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육도를 윤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기의 생활을 항상 점검을 해서 내가 육도를 윤회하고 있느냐 하지 아니하고 있느냐를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극락 생활을 하고 있느냐 천당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수라 생활을 하고 있느냐 자기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도를 성취하면은 그만이지만은 성취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육도에 윤회하지 않도록은 하고 살아야 된다 중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몸 받기 어렵고 또 요즘은 여성 사항이 있으니까 남자 몸 받기 어렵다 이거는 잘 안 통하고 장부의 몸 받기 어렵다 장부는 남자이잖아 다 기왕이면 좀 잘난 사람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참 어렵죠 부산 시민이 이제 공식적으로 400만 명이고 우리 불자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렵다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은 부산 시민 다 100만 명이 다 불자가 됐을 텐데 반은 지금 안 되고 반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범호사를 위주로 해서 신의 강말 사이에 모여서 백중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정법 바른법 불법을 만나서도 불법 가운데도 또 제대로 수행을 하는 그런 정법이 아니고 이상하게 뭐 점도 하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하여튼 많죠 자기의 참맘다리를 찾아서 알려고 하는 이것만이 정법이다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 내려오는 것만이 정법이다 그 외에 모든 여러 가지의 방편의 법은 불법이라고 해도 정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네 가지를 거의 다 성취한 분들이다 이런 뜻에서 볼 때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다행스럽고 한숨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참마음짜리를 깨닫는데 전염을 해서 이 몸 잃어버리기 전에 나 자신의 참마음짜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육도를 윤회하는 것만은 살펴야 된다 그걸 살펴지 못하면 스사로 자기가 자기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갈 업을 짓는다든가 악이에 갈 업을 짓는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수라에 갈 업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미 네 가지의 좋은 업을 다 이루어 나왔으니 이거 잃어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부처님 궁전에서 기도하고 또 스님 말씀 듣고 본문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의심으로 가득 차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법회 마치고 점심 공양하고 내려가는 버스 타면 그때부터 하면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 소용없는 것이다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만이 정법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잘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법을 설하신 것은 중생들이 이 육도를 윤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육도를 윤회하지 말고 자기 참마음 자리를 잘 지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부처님의 영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또 지나간 일은 생각할 필요 없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다행하고 장부로 태어나서 이 다행이고 불법을 만나서 이 다행이고 정법을 만났으니 또한 얼마나 다행인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육도를 윤회하는 근원이 되지만 이것만은 육도를 초월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근본 깨달음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2500년,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 인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참마음 자리로 돌아가서 그 참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마음 자리에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이걸 누가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는 이 모습을 보는 그 존재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참마음 자리다 여기에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게 없어요 의심하지 말아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면 되는 것이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백중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는 백중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백중 기도 이야기 조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앞에 하신 법사님들 많이 하셨겠지만 백중 우란분절 이거는 우리 불교의 4대 명절 5대 명절 중에 하나죠 4대 명절은 부처님 태어나고 출가하고 출가하고 그 다음에 성도하고 열반하고 이 4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란분절 백중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명절인데 이거는 우리가 불자로서 그동안 소홀히 왔던 부모님에 대한 효성심을 일깨우고 살피고 또 닦는 게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 모시는데 너무 등한시하고 소홀했죠 그래서 1년에 한번 백중절을 기해서 이 효성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일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백중절 우란분절의 기원은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라고 했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데 신통이 제일인 목련존자 이 목련존자 바깥에서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해내느라고 지옥을 훈련을 했어요 이 지옥 저 지옥 다 가서 어머니를 구해낸 구해낸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오늘 이날까지 백중절이 전해져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련격인데 그 목련격 내용을 대충 이야기를 한다면 부처님 당시에 부상 부상 부상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자 거사가 있었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은 나복이고 또 그 부인의 이름은 청제부인이고 이런 이제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참 부유하고 행복하고 잘 지내고 왕사성에서 아주 머봉가는 가정이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누구나 다 늙고 병돌고 하니까 부상이라는 아버지가 보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다 아들 나복은 천성이 착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육바라밀 수행을 했어요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아주 착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누구냐 청제부인은 아주 농뚱이다 세상에 그런 농뚱이가 없어요 그 옛날에 선한 시대지만은 청제부인은 아주 농뚱이고 그대로 그야말로 요즘은 그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만 자유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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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나복이 아버지 재상을 3등분을 해서 하나는 가정에 가사를 운영하는 데 쓰라고 하고 하나는 어머니를 주어서 이것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천도제를 지내고 또 법회를 자주 열고 삼보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항상 올리고 글에 쓰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무역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이제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부탁한 것을 막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맨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야말로 좌입은 농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3년이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게 마을 어기에 도착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쭉 나와서 환영을 하고 그래 이제 나보기 어머니 있는 자기 집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니까 너 왜 절을 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잘하고 계셨을까 싶어서 감사의 절한다 아이다 너가 어머니처럼 농뚱이가 없다 맨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선임들 오면 그냥 몽뚱이를 때려 쫓아 보내고 그냥 아들이 귀가 찬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침 나타났어요 나타나려고 하는 소리가 그거 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내가 네 시인대로 다 했다 내가 네가 시인대로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집에 가자마자 중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다 이랬다 아들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기 어머니 말을 믿고 싶고 그게 너무 간곡해서 아이고 그러시겠지요 하고 절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왠걸 그 다음날부터 어머니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 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나보기에 참 험앙하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부처님께 가서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해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래 잘 왔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꺾아주고 법령을 목건연이라고 원어는 목건연인데 간략해서 목년이라고 이렇게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나보기는 퇴속하기 전에 예렴이고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 목걸련 목년 목년 선임이 이제 그날부터 선방에 가서 열심히 창선을 해서 수행을 잘 해서 아라한가를 얻고 도를 통했다 도를 통한 것은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그중에 아버지는 너무나 착하고 훌륭하고 잘 지내었으니까 잘 지내었으니까 염려할 것도 없지만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가 살폈어요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참선을 하면서 정에 들어서 해안으로 이게 수행을 특별히 잘해서 그 목년존자가 신통제일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버지는 천상에 계시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저한테 안 있고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는 천상에 계시는데 어머니는 안 보입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부처님께서 너희 어머니는 살아 있을 때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다 너무나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래서 아귀지옥에 빠졌다 아귀지옥 그런지에 목년존자가 어머니를 찾아서 아귀지옥에 가니까 그냥 배는 퇴산만 하고 목구멍은 간을 가지고 바늘구멍만 하고 뭘 먹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에다가 음식을 담아다 어머니를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받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금시 그 음식이 불로 변해요 불로 타가지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옥년존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부처님께 다시 와가지고 어머니가 저렇게 엄죽을 줘도 먹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너희 어머니가 너무 업이 지중하니까 그것을 벗어나려면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대성경전을 애워야 된다 대성경전은 대성경전은 우리가 애우는 건강경 법파경 화엄경 이런 좋은 경전이죠 그래서 이제 목린존자가 선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 지옥 앞에 가서 대성경전을 애웠다 그래 애워가지고 어머니를 구출을 해서 아기지옥 무관지옥 허감지옥 뭐 지옥이라는 지옥은 다 거쳐서 그래 빠지면은 또 부처님이 스님들 청에다가 독경을 해라 그래 가서 독경을 해서 건져내고 그래 맨 마지막에 왕사성의 개가 됐어요 개 이제 요즘은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말도 많고 또 개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은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옥을 벗어나서 받은 몸이 왕사성의 개다 그리고 목련존자에 보면은 목련존자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지금 개의 몸하고 지옥에 있던 거 하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옥 이야기는 하지도 말까 난 그거는 다시 싣고 차라리 개가 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개를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보살개를 받게 했답니다 보살개 우리 부모사에도 보살개가 유명하죠 보살개를 받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개의 몸을 벗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도록 했다는 것이 이제 목련경의 줄거리입니다 내가 재미있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정신 차려 들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마다 가서 대성경전을 읽어줬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들 자신이 그런 지옥에 업을 짓고 있을 때에 대성경전을 읽으면 어떻게 마음이 열리잖아요 건강경을 읽는다 법화경을 읽는다 지량경을 읽는다 아미타경을 읽는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 지옥의 생각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에게 대성경전을 읽어주어서 깨닫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업을 짓고 지옥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경전을 읽는 어미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순인들을 청해다가 지옥문전에 가서 대성경전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지옥 중생들을 그 부처님의 대성경전소를 듣고 마음에 열려서 지옥을 벗어나도록 해 드린 겁니다 지옥이 무슨 어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철을 타고 서대문 가가지고 어디 내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게 지옥이야 그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벗어나도록 해 드린 그것이 제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연휴가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엄적 7월 보름날 스님들이 하안거, 여름 안거를 마치고 해제를 하고 자자 서로가 여름 3달 동안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고 서로가 토론을 하고 할 때에 그 스님들에게 향과 꽃과 노자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독경을 하도록 해라 이게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백중날에 7월 보름날 그럼 여기 선방에 계시는 참선하는 스님들 해제하고 자제하고 할 때에 대중공양을 올리고 또 방장스님 본문 듣고 지금 꼭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지옥이라 지옥이 무슨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요 생각에서 벗어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만들어 가야 내가 살다가 또 독경 소리 듣고 깨어나고 근데 깨어나가면 완전히 깨어나야지 조금 깨어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게 육도윤회인데 육도윤회 하지 말고 완전히 깨어나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백중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 복도 많고 인연도 좋고 선찰대본산 범어사에 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다 이 말이에요 수행처로서는 제일이다 여기는 선방에서 매년 도인이 많이 쏟아져 도인이라고 도인이라고 이마에 썩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 참선 수행하고 도를 닦아서 나옵니다 우리는 부처님 당시에 몽년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런 과정을 오늘 그대로 공부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또 지옥에서 건져내고 있다 어머니만 중요하나 우리들 자신도 중요하지 같이 같이 모두 지옥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 생사가 없는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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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